아들, 딸을 미리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딸을 아들 만들 수는 없는 거라면 그거 안 해본 걸 나무랄 수는 없잖니? 딸을 아들 만들지는 못해도 딸인 줄 알면 안 나올 수는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말이야. 다들 그러려고 양수 검사하지 미리 궁금증이나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니? 요새 애 떼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. 얘, 우리 피자 살날이 창창한 것도 아닌 늙음하게 그런 하늘 무서운 소린 안 하도록 하자. 넌 왜 꼭 나만 나무라려고 그러니? 우리 며느리 개가 보통의 아닌 건 너도 알지? 그럼, 소문난 재원이지. 왜 며느리 그만큼 보기 어렵다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니? 예, 예, 듣기 싫다. 그건 다 옛날 고리적 얘기고, 개 콧대 세고 시집 어려운 줄 모르는 고약한 성깔 말이야.